태국의 골문을 열었습니다. 돌아서면서 슈팅한 석현진 선수의 이 멋진 첫 골은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이 충분히 칭찬할 겁니다. 제가 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패스예요. 왼발론 들어가는 고명진 선수의 수루패스 하나가 이 골을 만들어내죠.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명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. 고명진 선수의 수루패스에 이은 석현진 선수의 한방이 오늘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를 한국적으로 완전히 가져옵니다. 고명진 선수의 수루패스